지구를 지켜라 지구용사 캣가드! 장난감 로봇 출시! 개, 과자, 호랑이, 우린 등 집단 변진 가능! 거기에 3단 합체까지! 지구용사 캣가드와 함께 지구를 지켜보세요! 으아... 엄마! 엄마! 나 저 로봇 사줘! 로봇? 얘 또 떼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데? 엄청 비싼 거 아니면 그냥 사줄까? 합리적인 가격! 399,800원! 덕진아 아가리 싸물고 잠이나 차렴! 으아아아아악! 사줘! 사달라꼬! 너 며칠 전에 장난감 사줬잖아! 백날 첫날 떼 써봐라! 절대 안 사줄 거임 수고!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야 사줄게! 사줄게! 사준다고! 덕진이 이 새끼가 어찌나 악랄하게 떼를 쓰는지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긴다니까 아빠? 옛날에 투디바스에서 왔다 왔다 볼 땐 영웅이 담비 보면서 뭐 저딴 새끼들이 다 있냐 했는데 덕진이 키워보니까 걔네들은 선녀같은 애들이었어… 뭔 소리야? 우리 덕진이도 교육만 잘 시키면 됐을 텐데 너랑 박서방이 워낙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애 버릇이 나빠진 거 아뇨? 안 되겠다! 말 나온 김에 우리 손주 교육 좀 시킬 겸 덕진이랑 같이 백화점 다녀와야겠다! 허, 안 돼요 아빠! 덕진이랑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백화점이야! 가만 믿거라! 덕진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단 한 개도 안 사주고 구경만 하다 올게야! 아니, 아빠! 아니 절대 안 사준다더니 그게 대체 다 뭐야? 내가 볼 때 덕진이는… 니 자식이 아니여… 아니 그건 뭔 소리야 또! 내 자식이 아니라니! 스키… 사탄의 자식이여! 그렇게 아빠도 결국 덕진이의 쇠쓰기를 이겨내지 못했고… 아빠, 정신차려 아빠! 그저 덕진이가 떼를 쓸 만한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것만이 우리에겐 최선이었다… 어머, 여보! 쟤 티비 안 보게 당신이 계속 놀아주라니깐? 또 티비에서 무엇 보고 뗄 쓰다가 기껏 새로 산 티비 또 박살내면 어쩌려 그래? 아니, 티비 보고 싶다고 뗄 쓰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… 그리고 투니 빠스를 비롯해서 모든 어린이 채널 다 막아뒀으니까 장난감 광고는 절대 볼 일 없어… 그래? 그럼 쟤는 지금 무엇 보고 있는 거야? 동물농장 보던데? 엄마, 아빠! 나 강아지 기를래! 새 마리 기를래! 데려왔어, 여보… 고생했어요… 엄마, 아빠! 나 강아지 말고 펭귄 키울래, 펭귄! 이 새끼가 진짜? 강아지 키우고 싶대서 키껏 세 마리나 구해왔더니 이제 와서 무언 펭귄이야? 애초에 한국에서 펭귄을 어떻게 키워? 아니야, 덕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펭귄 구해올게… 어떡해, 여보… 딴 것도 아니고 펭귄은 어디서 구해? 그냥 어디 수족관 데려가서 대리만족이나 시켜줘야 되나? 아니,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났어… 시발…